앤젤 앤스톨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앤젤 앤스톨 안녕하세요 ANS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더 인사해볼게요 달린 씨부터 안녕하세요 팀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여러분의 달린 달린입니다 아 달린 씨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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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리나입니다 아 리나 씨 안녕하세요 팀에서 메인댄스를 맡고 있는 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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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약이 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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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약입니다 삐약 삐약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내 사랑은 새빨간 러스 로연입니다 아 로연 씨 안녕하세요 팀에서 귀여운 막내와 보컬을 맡고 있는 담나디 담나디 담미입니다 아 담미 씨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라이언 킨 나온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아까 처음에 와서 약간 좀 긴장했었죠 네 지금 모습 보니까 훨씬 좋네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데 기분이 어때요? 첫 쇼케이스라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되고요 이제야 드디어 데뷔한다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실감이 나요 이제? 어제는 잘 잤어요? 멤버들 어때요? 담미 씨 어때요? 잘 자긴 했는데 잘 자긴 했어요? 다행이다 잘 자긴 했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되고 잘 자긴 했습니다 잘 자긴 했어요? 잘했네요 알겠습니다 팀 이름이 ANS에요 ANS 뜻이 어떻게 돼요? ANS는 ANS는 소울의 약자인데요 네 천사같은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오 천사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겠다? 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ASJ 데뷔 디지털 싱글 앨범 소개를 누가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저 로연이 하겠습니다 네 로연씨가 네 저희 이번 싱글 앨범은요 저번에 나왔던 프리데뷔 앨범보다 이제 더 파격적인 모습으로 감전된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한 앨범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붐붐은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바톤의 장르의 댄스곡이에요 네 네 네 그걸 기반으로 만든 노래이고 그리고 붐붐에서 이제 후렴 부분에 범블라이크 붐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뜻이 저희가 이제 일상에 찌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약간 이런 뜻도 있고요 네네 또 내면적인 의미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 서술아 정답! 어우 경악 잘 들었어요 정답! 어우 야 빠졌을텐데 씩씩하게 잘 해줬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곧 붐붐 무대를 기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준비됐어요? 네 네! 네! 어 안 되신 분 계신 거 같은데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? 네! 어우 좋습니다 멋진 목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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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